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요양원 입소자로 22년생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원 간호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에 격리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17일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8일 오후 4시 기준 324명으로 늘었습니다.